그냥 올라가면 재미없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올라가야겠다. 가위바위보! 어? 하나 둘 셋.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야, 한 번 이기는데, 한 번 이기는데. 아, 어떡해. 대박이다. 뭐야, 대박이다. 아, 이거 진짜 마지막 한판 좋네. 가위바위보!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꼭 런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운동한 지 한 달? 오늘 사실 인바디를 잘 보는데 변함이 없으면 진짜... 런라스가 많이 좋아졌어. 어, 안녕하세요. 어, 초안은 어디 갔지? 이거 어떻게 푸르는 거지? 어떻게 푸르는 건데? 운동하는 척해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운동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닥에 누워있고 하기 싫어가지고. 아, 아, 졸려. 아, 배고네. 아, 오늘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아, 운동 이런 것이라는 건 맛을 들리게 해줘야 돼. 아, 이게 얼마나 재밌고. 뭐 아무튼 그거 한 번 보시죠. 초아가 이제 운동하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어, 저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아, 하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아, 네? 초아가 조금 뭔가... 네. 나태진 것 같아. 더 쭉 들어야지. 저 근데 오늘 인바디자잖아요. 아, 오늘 인바디자 참. 근데 이거 왜 했어? 네? 아, 근데 초아가 확실히 이런 거 있어. 엉덩이 운동을 사실은 우리가 한 한 달 정도 했잖아. 네네.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왜냐면 첫날 딱 봤는데 프라이팬을 양쪽으로 하나씩 들고 가고. 프라이팬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어, 근데 확실히 좋아. 한 달 했는데, 좀 봐봐. 진짜로. 나이는 보여요? 신발을 그러면 벗어요? 벗어야지, 신발. 양발 벗어야지. 양말 벗어야 돼요? 아, 일단 처음 재는 것처럼 아이. 벌란스가 많이 좋아졌어. 오! 되게 오랜만에 혼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아, 이상한데? 아, 이게 전에 거고 이게 지금 재는 거거든? 오! 이게 같은 종인가? 오! 뭐 그냥 한 장만 봐도 될 것 같아. 뭐 그냥 한 장만 봐도 될 것 같아. 지금 똑같은 거 뽑아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고장한 거 같아. 체육관에서 나가면 딴 짓을 해? 똑같아서 뭐 설명할 게 없었어? 0.1이나 빠졌네. 운동을 PT 받을 때만 나오면은 사실은 크게 효과를 못 느껴. 왜냐면은 평상시에도 본인이 혼자서 운동하는 것도 있어야 돼. 맨날 유산소 하고 가라니까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갔잖아. 아니, 했어요. 네, 끝! 별과물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도 빼먹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가까운 스크럽 집 밑에 있거나 아니면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아니면은 진지하셔가지고 나 지금 약간 좀 한 달 중에 저희가 일주일 운동 안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있었지. 그때 약간 좀 고삐가 풀려가지고 좀 많이 먹긴 먹었어요. 얘가 일주일 만에 왔는데 배가 왜 이렇게 남산만해졌지? 이렇게 된 거야. 바람 진짜 좋지? 네. 저거다. 어우, 깜짝이야. 어우, 좋네. 근육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이 계단은 어딘가 많이 보는 계단 같지 않아? 이거 3순위 그거 아닌가? 처음 먹어요. 여기 처음 와봐? 네. 아, 한 번도 안 와봤어? 네. 어, 한 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저 운동 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뇨아뇨, 무슨 운동이야? 이게 약간 힙업에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 봐봐. 한 세 칸 정도 올라가면서 약간 숙여. 뒤에서 보면 좀 민망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요? 그렇지. 엉덩이, 내 엉덩이 봐라. 야, 빛이 난다 초아야, 빛이 나. 아, 좋아 지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봐봐. 빨리, 빨리 가. 그렇지. 봐야 돼, 좌측 그렇지.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어, 나 엉덩이 터질려고 그래. 아, 좋다. 너무 좋지. 와, 이게 바로 천국의 계단이지, 천국의 계단. 아, 너무 힘든데요? 너무 좋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안 멋있어, 봐봐. 와, 이거 약간 무슨 달력 같은데 그냥 있는 느낌 아니야? 아, 근데 초아야, 여기 서 봐. 내가 사진 한 장 찍어줄게. 아, 너무 예쁘다, 봐봐. 자, 예쁘게. 하나, 둘. 예슬이야. 와, 얼굴을 점점 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나왔는데.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다, 진짜. 다리 거의 3배 늘려버려, 친구들. 인정하지? 가자, 가자.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하지?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이야? 중학교 친구들이랑 캠핑 다녀왔거든요. 제가 캠핑 갈 때만 너무 추워요. 운동할 땐 따뜻한 거야. 캠핑 뭐 먹고 가니까 추워서 너 빨리 집에 가서 운동해라, 이런 느낌인 거지. 와, 이거 운동 기구가 뭐가 있네? 야외 헬스클럽. 오늘 체육관에서도 운동 많이 안 했잖아. 이거는 방정밖에 없는. 아, 예능인, 예능인. 아, 좋아, 그런 거야. 연인끼리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쟤가 화를 내네. 네, 네, 네. 좋아야, 괜찮아? 들려, 들리니? 유산소 운동을 방금 10분 했잖아. 응,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은 유산소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거야. 네. 어, 여기서구나, 여기서구나. 아, 그렇게. 오, 야, 야, 야. 버리다. 엄청 크다, 야. 꽃이 있었어. 야, 여기 이제 차 나오니까 배려가. 아침에 하면 엄청 차갑거든. 이슬도 맺혀있지. 자, 그거는 알지. 이거 손잡이 잡고. 네. 그냥 밀면 돼. 어우, 너무 무거운데? 그럼 본인이 무겁다는 소리야. 아, 진짜 잘한다. 재밌지 않아 봐봐. 이런 식으로. 팀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한번 해봐. 제가 못해보이는 걸 수도 있어서 요즘 되게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저 너무 못한다고. 이거 할 수 있죠, 아예. 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힘든 얼굴이. 그대로 밀어. 둘, 좋아.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조적으로 해주잖아. 트레이너들이. 해봐. 다섯, 다섯, 다섯. 이렇게 하니까 좀 낫겠다. 오,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해보인다. 이거 내보내주세요. 그렇지. 이런 공무원의 헬스 기구들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없을 것 같지만 다 있어. 또 벤치프레스도 있어. 오, 진짜네? 대단하시다, 이거. 자, 거기서 들어봐. 하나, 둘. 하나, 둘, 야. 그렇지. 이거 저한테 너무 과하죠? 그렇지, 과하지. 자, 일어나. 자, 이제 하체. 뭐야? 이거 원판을 올려놨네. 하체를 밀었을 때 무게가 없다 보니까 이걸 올려놨네. 아, 운동을 더 하려고? 오, 힘들다, 이거.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초안이 이쪽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약간 위로 올려야지, 초안이. 아, 그래요? 엉덩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뒤로 많이 들어오지. 어머, 진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더 뒤로 오는 거야.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야. 신기하다. 우와, 저거 다리 났어요. 어, 이것도 한번 해볼까? 네.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보기에는? 오우. 이거 할 때 주의점. 허리를 구부리면 안 돼. 발은 엉덩이 너비만큼. 그다음에 바가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 항상 발은 몸에 붙어도 내려가는 거야. 오, 자. 야, 이거는 거의 보통 역도 선수들이 시작하는 거야. 오,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엉덩이 뒤로 빼고. 자, 얼굴 별면. 일어서. 우와. 오, 자세 좋아. 야, 이거 약간 이런 산스장에서 하니까 뭔가 되게 멋있는데? 오, 내리는 것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오, 잘했어, 잘했어. 아니, 근데 저 진짜 체력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야, 북한산으로 출발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너와, 안녕하세요. 마운을 산다 나와 지금 그 분 아니세요? 너, 씨. 야, 여기 씨. 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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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제발. 오, 오. 다름이 좀 틀린 거 아니야? 와, 근데 너무 예쁘다. 그치? 네. 아까보다 여기 더 예쁘다. 저기 한번 걸쳐있어 봐봐. 각을 좀 아시네요. 아, 알죠 제가. 오, 이거 괜찮다. 이런 거 괜찮지? 응. 우와, 잘 찍으신다 진짜. 아니, 왜냐면 이쁜 사람이 이쁜 곳에 왔으니까 찍어놔야지. 난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이후로. 이제 제대로 이제 조금 계단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올라가야 돼. 물 마시고 할까? 네. 잘 올라가야 돼. 열심히, 열심히 할 거지? 네. 그러니까. 오, 약간 분위기. 와, 이거 CF 같다. 오케이. 물을 줬더니, 미쳤나 봐. 대박. 뭐야, 이 끝이야? 네. 오, 저게 끝인가? 아, 다 왔어, 이제 봐봐. 전망에서 전망 한 번 보고 가라고. 초야. 네. 어느 건물을 가질 거야? 보자, 보자. 아무거나 하나 주면 너무 좋지. 아, 난 여기 올라오면 그런 게 좋더라고. 야, 저기 저 건물이 내 거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사실 저는 저거 타고 싶어요. 어떤 거? 아, 저거? 응. 내려갈 때. 야, 이 나무를 통과하면 거의 다 왔던 소리야. 아하. 야, 자물쇠가 여기서부터 있네. 그냥 올라가면 재미없잖아. 가위바위보 해서 올라가기. 누가 먼저 도착하냐. 소원 들어주기. 한 번에 20칸씩 올라가는 거야. 20칸씩 안 올라가잖아요. 2칸씩. 원인들이나. 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거고. 가위바위보.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 썩였어. 일곱 여드라고. 바이 바이üh포! 와, 대박! 박빙이다, 박빙! 안 나와. 바이 encontrar. 하나, 둘, 셋, 셋. 관장님 하시면 끝인가요? 그게 한 번, 어디leveriers! 아, 어떡해! 대박이다. 하나, 둘, 셋, 넷, 넷, 넷. 아, 오케이. 아, 나는 막 맨날 이기다가 맨날 끝에 이렇게 주죠. 게임하면서 올라오니까 금방 올라오는 거 같아요. 체육관에서 이제 게임하면서 운동 가르쳐야 될 거 같아.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알겠어.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내가 오늘 초아 주려고 도시락 싸운 거라고. 오, 저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해요. 어, 궁금하지? 우리 이거 먹으면서 초아 소원 들어보자고. 제가 열어요? 네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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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진짜 짜증나. 아까 빵 냄새 났단 말이에요. 아, 왜냐면 이게 빵같이 생겼어. 자, 이제 손을 좀 닦으시고. 네. 아, 근데 이런 데서 식단을 하려고 하니까 네. 너무 아름답지 않아? 저는 실제로 고구마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오, 시끄러워. 아, 이 비린맛 얼마나 좋아. 음, 맛있지? 솔직히 맛있진 않아요. 그냥 먹으면 해요. 저기 요즘 편의점 가면 저 그거 좋아하거든요. 감동란. 안에 그 반숙으로 돼서 짭짤한 거. 그런 거는 운동할 때 먹으면 안 좋아요? 괜찮아요. 닭간살을 먹으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렇게 먹을 필요 없고 닭다리만 먹어도 돼. 근데 그냥 안에 살에도 지방이 더 들어있다던데? 그러니까 닭간살을 먹는 건 닭다리보다 훨씬 조금 더 지방량이 없고 단백질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맛없어서 안 먹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치킨은요? 나도 사실 직업이 이래서 그렇지. 나도 너 정말 힘들어. 허둥스러워. 이건 또 계획적으로 먹어야 되고. 장두림 같은 거 있잖아. 밥에다 먹으면 엄청 맛있지. 눈을 받아줘야 되고. 저 사람들은 우리 되게 맛있는 거 먹는 줄 알고 나왔어. 그러니깐요. 그림은 아마 예쁘게 나올 거 같아. 고구마 안 먹어? 못 가야죠. 먹어보자. 어? 담배? 맛있는 거 좋았나 보다 진짜. 아 진짜? 제가 지금 당 딸려서 맛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응 응. 앞으로 저녁 이거로만 먹으러 세 개 한 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힘드냐.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되네. 되지. 운동만 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이었어요. 좋아도 좋아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 충분히 잘 할 거라 생각해 나는. 네. 아까도 봤잖아. 와 좋았네. 관장님이랑 인바이 체크 해보고 제가 한 달 동안 운동한 결과를 봤는데요. 제가 좀 많이 반성하는 시간이었고요. 희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100일이 안 됐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안 끝났어 근데. 왜요? 소원을 얘기를 안 했잖아. 아 맞다! 어.. 소원을 두 개로 늘려주지. 그냥 결정했어요. 저희 케이블카 타고 다 같이 내려가요. 사이 저는 저거 타고 싶어요. 아! 저거? 응. 소원 맞아 그거잖아. 뭐야? 우리 수업이잖아. 체육관 가야지. 빨리 가자. 우와x3 갔다 갔다. 간다 갔다. 진짜 예쁘네. 더 예쁘다? 이제야 예쁘게 보이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